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봉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강력하게 조선 사람들 역사 교육을 시켜 나가니까 자 그때 여러분들 문헌한 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천 구백 이십 일 년에 뭐냐면 자 백순 선생 독립운동가 백순 선생이 이승만에게 서신을 보내는 내용을 제가 캡치를 보냈는데 보면요. 자 천 구백 이십 일 년 자료를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빨리 배달사를 우리 역사책을 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신 내용이. 왜 일본이 아예 역사 교육을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데 천 구백 이십 년부터 자기들이 만든 역사책을 조선 사람들에게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역사식을 지우려고 하니까 독립운동가 입장에서 냈대요. 야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가 어떻습니까. 빨리 역사책 만들어내자 그 책 내용이 내용이 서신이 천 구백 이십 일 년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 먼저 여러분들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25년 보십시오. 김용규 씨가 나온 당군요의인데 야 당군조선 통치지역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참 대한민국 2020년 국사교과서는 고조선은 안을 딱 쪼개가지고 어때요. 요만큼이 고조선이고 요거는 고조선이 아니다. 요리 가르치는데 1925년에 고조선의 영토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대 사람들 이 시대 독립운동가 이 시대 학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책을 이렇게 정립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셨죠. 조선총독부 심상수학에서는 요거 나옵니까. 아예 제거됩니다. 당군신하라고. 그리고 어디에요. 기자, 이만, 한사군, 위나라, 진나라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역사책은 어떻습니까. 원래 있던 역사책은 다 역사는 다 사라지고 조선총독부에서 가르친 역사가 이제 100년을 지배해 가는데 신채호 선생이 등장해가지고 조선상고사를 씁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신채호 선생은 뭐냐. 당군조선이 세계였다. 사만이었다는 것을 밝힌 분이 신채호 선생이에요. 신채호 선생. 여러분 그다음에 만나보시는 분이 바로 이시영 선생입니다. 아시죠? 바로 독립운동가이시면서 모든 행제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든 것을 헌신한 그 가족이죠. 보면요. 보시면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알아서 하나 일본문에서 찾게 되지 않게 만들어주자. 이 말은 뭐냐. 우리 역사를 우리가 써야 된다. 이런 문제 말씀이죠. 보면요. 우리가 써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배운 역사는 우리가 쓴 역사가 아니죠. 보면요. 일본이 쓴 역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할 겁니다. 바로 이제 이시영 선생이 감시 만화 책에 보면 그 책에 보면 계윤수 선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라서. 역사는 속일 수가 없죠. 공부하시면 다 합니다. 역사는. 공부하셔가지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이 나오셔가지고 조선사 연구를 합니다. 여기는 보시면 돼요. 여기도 어떻습니까? 아주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이 우리 국사 측에는 실리지 않는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바로 북사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사만. 사만이 북사만 이야기가 나오고. 기자, 임한 다 가짜다. 우리 역사는 뭐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자, 여기 나오고 있고. 기자, 동네설. 기자가 와서 조선을 만들었다. 기자, 조선은 다 거짓말이다.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시는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분은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어때요? 보면요. 학술질환전이 단체 정사단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특히 이분의 재능업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1926년 월간지, 동광지를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할 때. 그 동광지를 펴가지고 우리 조선사람들, 국민들에게 계속 우리 역사식을 알립니다. 단군에 대해서 계속 나아게끔 연재를 시키고, 특히 이분이 찬양한 분은 단군이에요. 안창호 선생은 항상 단군을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동광지에 실린 내용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동광지 12호의 1927년 자료인데 보면, 거기에 어떻습니까? 자, 고조선에 이제, 고조선 관련된 영역, 동북에 어떻습니까? 동북, 동쪽, 그다음에 북쪽에 어떻습니까? 지역의 그 역사를 한 번 정리를 한 건데, 우리 역사주 보면요. 여기 보시면, 자, 황국, 배달, 단군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 역사가 나중에 때요. 숙신, 음루, 말갈, 선미족,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 전부 다 어디 나라, 어디서 나갔다? 고조선에서 나갔다고 기록 다 해놨습니다. 내용에. 그다음에 어때요? 보면요. 부여, 북부에서 고구려로 갔다. 그다음 이야기,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까지. 자, 제가 이 책을, 이 자료를 처음 찾아가고 나서, 야, 어떤 생각을 했냐? 이 환당옥이네, 환당옥이. 환당옥이 여기 있었네? 환당옥이 책을 이 양반들이, 연구한 사람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어떻게 이런 도표를 그렸을까? 자, 이런 내용이 동강지에 다 실려 있었습니다. 자, 1909년에 신한국보, 그다음에 1921년, 자, 독립신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역사책에 보면, 당군 세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대당군, 부르태자, 부르당군이 어떻습니까? 의아가를 지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불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의아가가 여기 등장합니다. 자, 역사가 수천 년이 흘렀는데, 의아가가 지워지지 않고, 1909년 자료, 1921년 독립신문에 의아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강력하게 지금 자기들 역사교육을 진행하는데도, 계속 언론 잡지에서 어떻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조선의 역사를 계속 가르치니까, 일본이 선택하는 카드는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법적으로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자, 1928년, 1930년 자료를 보니까, 1920년대 말 자료하고, 30년대 자료를 보니까, 일본이 이제 하다하나 안 되니까요. 조선의 이런 역사책이라든지 통제가 안 되니까, 뭐 그러느냐? 법으로서, 법으로서 어때요? 아예 조선의 역사책을, 압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책 자체를 못 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중에 특히 뭐냐면, 1930년 자료 보니까, 3일이라는 거, 배달이라는 말 자체를 어때요? 쓰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자료는 없지만, 뭐까지 나오느냐? 제가 조사해라 보니까, 자, 금지어가에서 나옵니다. 이 책이,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은, 책을 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1928년 경성지방법원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당연히 당문 안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환항, 환웅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달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4천 년 역사, 4천 년 역사 언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들어간 책은 경성지방 문서에 어떻게 되느냐? 압수삭제 목록입니다. 결국은 일본 그때, 대일항쟁기 때, 일본은 법적인 힘으로 어떻습니까? 그 배달이라는 용어 자체를, 또 환웅이나 말 자체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1절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우리 역사를 증립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 끝부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역사의 시작은 한국이 창립된 일에서, 당군 쭉 나가면서 대여, 4만 대한민국까지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겠다고 1942년 3.1절 선언문에 발표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역사를 부정하고 2만 조선 한 사군을 주장하면 됩니까? 그죠? 지금 대한민국을 있게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대한민국이 지금 등장, 탄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줬는데 이분들의 역사관을 개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한국독립당. 제한국 한국독립당의 역사인식은 더 무섭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원지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상하 5천 년을 이어오면서 한 차례도 단질됨이 없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언제 기자가 왔고, 언제 이만이 들어왔고, 언제 한사군이 들어왔냐 이거예요. 왜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 만들어놨어 우리 역사책에.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역사관을 바로 잡아놨으면 지금 대한민국 역사는 누구 역사관을 따라야 됩니까? 실정사기라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보시니까 어때요? 누구? 일본이 만든 1920년 국사책이잖아요. 그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역사라고. 이분들이 잡아놓은 역사 싹 부정하고. 이거 유사사기라면 유사사기라고.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수왕 선생을 볼까요? 나라를 뺏겼는데 조수왕 선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균등삼균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이, 민족과 민족과 국가가 어떻습니까? 서로 평등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는 뭐다? 사회가 일가가 되고, 세계가 일원이 되고, 세계 일가가 된다. 이것이 홍인간이라고. 이렇게 조수왕 선생이 어떻습니까? 발표를 합니다. 저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채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 볼까요? 우리 역사책 보십시오. 2020년 국사교과서입니다. 이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쪽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졌던 역사관,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셨죠? 과연 이분들이 가졌던 역사관이 대한민국의 2020년, 아니면 지금까지 빼앗던 국사책에 몇 프로 들어가 있습니까? 단 1% 들어가 있습니까? 1%라도,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국민들에게 이 강의를 듣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있게 된 이 국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왔습니까? 조선총독부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지금 누구의 역사관을 따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관을 따르고 있습니까?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우리 국민들이 오늘 역설 프로그램에서 판단하신다면 어때요? 더 이상 유사사 국뽕? 이런 언어 자체를 뱉는 자체가 어때요? 나 부끄러운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인간들이 부르짖는 용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시면서 오늘 짧은 시간이라도 깊은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짧은 시간 속에 우리 역사, 지금 대한민국을 있게 했던 그분들의 역사관을 다시 조명해보고 반드시 우리 후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역사관이 정립되어야지 이 역사관이 아니라면 주변국의 통복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역사 침탈에는 끝도한 저항도 반응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 이걸 우리 국민들이 직시를 하시고 우리 역사강복운동에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고 역설 프로그램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